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장사이신 관련 의혹들을 파다가 nft 코인 관련 사기 조직에 워킹이 연루되어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비키 실검에도 워킹이 최상단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문제는 이 nft 코인 관련 사기 기업에 워킹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워킹님에 대해서 대신 어느정도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해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좋거나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앰버서더 혹은 다른 직책을 부여하면서 우리랑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공연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마치 그 인플루언서가 해당 회사에 소속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조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앰버서더들이 등재될 때마다 맨날 최신화 작업을 제가 직접 했었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등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도 엄청 당황하잖아 이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멋 모르고 이사라는 직책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킹이라는 인플루언서가 가진 파급력이나 파이를 의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킹이 이 회사에 대해서 금전적인 혹은 기타 등등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딱히 지분이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오킹이라는 네임밸류 자체만으로 이사 직책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멋대로 오킹이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자기가 본인이 이사인 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냥 뭐 장난처럼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격에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앞서서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들한테 혹은 뭐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론 뭐 꾸준히 해본 적은 없지만서도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운이 매우 좋은 케이스다 이 생각은 전 변치 않거든요 능력에 비해서 운 좋게 뜬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오킹님에 대한 질투심을 한번 내비쳤다가 지금은 세무사가 된 같은과 동기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이랑 엄청 뭐 싸우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오킹같이 이렇게 뜬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는 반면에 그 사람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나름 과대망상을 하면서 깝쳤고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제가 그렇게 보였겠죠 당연히 제가 뭔가 저 자신을 합리화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 하니까 이게 좀 저를 답답해 했던 것 같아요 여튼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단 트위치 스트리머들이나 뭐 기타 제 판단 하에선 능력에 비해 본인 가진 능력에 비해 운이 좋아서 더 큰 성공을 누린 사람들 그것도 이른 나이 이른 시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큰 질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오히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킹님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여튼 오킹님은 어떤 금전적 투자로 이사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 회사가 지 멋대로 오킹님 동의 없이 혹은 오킹님의 어떤 투자가 없었는데 이사로 올린 거라면 그러면 억울함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런 그 회사는 뭐 사기를 치고 이런 회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진 파이가 어떤 케파가 커보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꾸미기를 되게 신경을 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로아이남이라는 성공 강사 그 사람이 맨날 노래 부르는 워드프레스 그거 어느 정도 다를 줄 알아요 맨날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면서 그거 최신을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어떤 밝혀진 정황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오킹님은 그 회사에 생각보다 관여한 게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도 막 뜬금없이 성대모사 유튜버로 유명한 유준호 유준호 선생님도 제가 다녔던 회사 앰버서더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저희 회사 통해서 뭔가 하고 싶어 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좀 방향이 많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저도 솔직히 그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약간 그 어썸코리아 그 회사가 하는 것처럼 그런 외국인들이랑 같이 하는 재밌는 콘텐츠들 그런 거 찍는 PD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로쏘 기업 가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이 예상했던 직책 원래 직책과는 사뭇 다른 일들도 맞게 됩니다 제가 그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저 안 그래도 제가 성인 ADHD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업무들 그것도 내가 관심이 없었고 내가 애초에 흥미가 없었던 그런 업무들을 다루게 되는 상황이 계속 오니까 퇴사 마렵더라고요 되게 충동적으로 퇴사를 했었어요 저도 좀 잘못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중립기업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의 신 관련 영상도 찍었는데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편집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지금 제가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병행하기 조금 쉽지 않네요 좀 약간 멘탈이 좀 요약하자면 저는 오킹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킹 같은 스트리머들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저를 그나마 양지에 끌어 들어와 줬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인 보타 다연이 형이 트위치 스트리머분들과 매우 친한 관계인 거 아는데도 전 솔직히 스트리머분들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전제로 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킹님 진짜 억울한 거 같아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제멋대로 올렸고 오킹님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쳐 근데 그냥 자기 이사님 이사님 불러주는 거 그냥 재밌어가지고 넘겼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뭐 그냥 자기 한 것도 없는데 어떤 회사가 이사 이사 이렇게 칭해주고 오킹 이사님 이렇게 하는데 아 뭐 그러면 그냥 뭐 숟가락 얹듯이 행사하는데 가가지고 뭐 개국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파티 같은 거 하면 거기서 먼저 연락을 줘요 이메일로 연락 줘가지고 뭐 오킹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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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있는데 참여하실? 뭐 거마비는 챙겨드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많은 족소들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들이 당장 쏟아 부을 수 있는 재화는 없고 본인의 어떤 자원이나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딱 그런 영업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영업을 하기 전에 우리 회사 이렇다 약간 사마귀가 족밥이기 싫어서 날개 펼치든 코브라가 목 양쪽에 있는 주름을 펼치든 그런 느낌으로 홈페이지나 뭐 기타 다른 SNS를 그렇게 꾸미는 족소 기업들이 많다 영업 위주로 이렇게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족소들 중에서 그런 족소들이 많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킹님이 이사인 곳은 그런 류의 족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근데 그 족소가 하필 장사이신 게이트랑 연관이 돼있다 이것인 거죠 끝 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앰버서더들이 겁나 많았는데 여기 본인이 소속된지도 가물가물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대표를 자처할 정도로 엄청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앰버서더들도 있긴 했어요 혹은 이사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튼 제가 다녔던 회사는 뭐 불법적인 그런 쪽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나름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뭐 멀리서나마 잘 되기를 그렇게 응원합니다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킹님은 이 회사랑 나와 얼마나 관련이 없었는지를 소명하시려면 난 여기에다가 금전적 투자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정황들을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오킹님이 그냥 소속만 돼 있는 바지이사 바지이사죠 사실상 그렇게 보여요 딱 봐도 바지이사인 걸 확신을 한 이유가 이 회사는 그냥 뭐 nft 코인에 미쳐있는 그 사기 폰지 회사에 가까운 애들이고 오킹님이 원한 방향은 뭐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오킹님 소속사인 샌드박스가 오킹님한테 쬐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야 오킹님이 또 먼저 오킹님이 뭔가 더 확장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지지부진하고 약간 좀 심드롱한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오킹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파보자 해서 뭐 어떻게 친한 사람들 몇몇이랑 술 몇 잔 먹다가 회사에 소속이 됐는데 이 회사도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발 뺀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발 뺐는데도 이 회사는 오킹이 오킹이 아예 공식적으로 탈퇴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 회사를 나간 건 아니니까 이사직을 사임한 게 아니니까 계속 홈페이지에는 얼굴 마담으로 계속 쓴 거지 그러다가 이사달이 난 거 같아요 본인도 겁나 당황스러웠을 걸 그 회사 뇌에서 지워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소환돼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전 100%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랑 유준호 님이랑의 어떤 그런 관계랑 비슷할 거 같다고 유준호 님은 분명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다녔던 회사가 막상 유준호 님이 생각하던 그런 느낌의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멀어졌었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막 유준호 님 구독자 100만은 찍었는데 뭔가 만드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좀 조회수도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고 좀 슬럼프셨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시기가 딱 코로나 이때 맞물렸을 때 하여튼 그런 한번 뭐 컨택했던 유명인들 회사 소속인 것처럼 들여와서 본인들 이미지 관리용이나 마케팅용으로 쓰는 그런 스타트업 이라 쓰고 조소라 부르는 기업들이 꽤 있다 그런 회사의 오킹 님이 발 좀 약간 잘못 담갔다 빼서 지금 곰옥 치르고 있는 중이다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제 영상에 만약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이런 부분은 의문이 또 든다 이런 댓글들이 많으면 이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